이케 아 여깄네 여기 개밥! 예연병! 선반에 개밥이잖아아 아무런 없는 것 뿐 낫지만은 일단 먹자 생선 통조림! 그래 통조림 일단 먹어 와 포도 야 이건 진짜 아끼자 허브차 자 먹어먹어 좋아 좋아 예 엘병까지 3시간 남았는데 근데 일단 자야 돼 어쩔 수 없어 그죠? 자야죠 일단은 2시간만 자 밤 되면 이제 자야 되는데 그죠? 아 밤 되면 자야 되는데 자 따뜻함 좋아 엘병까지 1시간 남았네 그래 어쩔 수 없어 배고프 너무 그거 지치니까 이제 뭐 해야되지? 또 자야되나? 침대 밑에 없어 아무것도 일단은 이제 뭐 해야되지? 딸꺼 만들어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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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만들어 침대야! 벗어! 좋아 내 노동력을 찾았다 헐 밤 됐어 밤 돼서 안보여 이게 왜 여기 있는거라니 야 일단 더 야 일단 자자 열.. 야 이거 몇시간 자야되냐 이거? 또 열 몇시간 자야되나 이거? 이게 자는 타이밍을 일단 알아야될거 같애 이게 또 자야돼 어쩔 수 없어 밤에는 내가 활동할 수가 없거든 8시간 그래 일단 8시간 자 이러라 으아아아아아!!!! 여여여여 여여여ет 마셔 마셔마셔 오 야 마셔마셔마셔 으흐하하하 어 괜찮아괜찮아괜찮아 자 허브차 마셔 마셔마셔 마셔마셔 어 조옹히 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으아하 와 살았어 으아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는 뭐예요 이거? 별은 뭐지? 썩었다 그른건가? 아 신선도야? 신선한거 먹자 오케이 여기서 먹어 계란 먹어 내가 개야 어우 맛있게 먹어 좋아 아직 살았어 야 2시간 남았는데 2시간 더 자자 흐흐흐흐흐흐흐흐 반대로 할 수 있는게 없어 내가 자아 먹고자고 먹고자고 ABC 그래 됐다 좋아 좋아 아직 괜찮아 오래된 목적 어딨는거야 오케이 야 이제 가자 나가자 하아 좋아 좋았어 탬이 앞에 있나 저기 앞에 이 앞으로 쭉 가겠습니다 오케이 약 2 2 2 사왔어 2 2 자 앞에 쭉 가겠습니다 아이씨 좋아 좋아좋아 하아 야 어린타파카 덕분에 괜찮아요 역시 수포는 준시스파카 좋아요 일단은 늑대를 늘 조심해야됩니다 곰도 조심해야되요 좋아 이런 곰같은 늑대 어 이제 해가 뜬다 하아 이게 스토리가 그거죠 뭔뭄 brain 어쩌고하고 어쩌고 이후로 이게 날씨가 어 저 저 저 저 집 저 너 저 집 아야 저거 저 빨간색 약간 빨간수름한거 저 붉은 수름들만 저거 저 집이 좋은 집인가 저 집 가봐야겠어요 좋아 좋아 어? 저기도 뭐 있는 것 같은데? 일단 저기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갔었... 아 여기 갔구나 여기 저 베이스 캠프... 아 그래? 일단은 기다려봐 아 저 늑대 늑대랑 싸우고 싶다 야 솔직히 남자들은 늑대 갔다 하잖아 여러분들 그럼 남자에요 저 새끼 어 씨바 막 진짜 싸우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보니까 여러분들 남자들도 있잖아요 어 얘는 내가 뭔가 이길 것 같네 그런 느낌 뭔가 싸우면 이길 것 같아 아 죽어? 응 죽어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더 객관적입니다 아 이럴수가 몹시 추움이고 야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몹시 추움이야 몸에 열어래? 야 저 뭐야? 안에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? 미스테리 우스다 어 열려있는 것 같은데? 오 캐나다다 캐나다 귀엄나라네 귀엄 오 대박 집 개커 실례한다 떡떡떡떡 자 새끼들 내 시간만 날라갔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오 뭐야 이거 돋보기 미쳤다 야외에서 오 야외에서 낫에 불 붙일 수 있어요 오 진짜 대박 오 또 뭐 있다 붕네 대박 아 일단 내가 너무 목말라 일단 돋보기 좋아 어어 좋아 캔 좋아요 캔 라디오다 제작 테이블 우와 상초 횃불 덧 낚시바늘 아 이거 낚시줄에 낚시바늘 있으면 낚시할 수 있는데 그죠 우와 미쳤네 아니 나 이런게 없어 오 낚시들이다 대박 낚시바늘이다 대박 숯들 대박 야 뭐야 야 그럼 끝난거 아녔? 낚시대만 있으면 되는거 아녔? 낚시도구만 있으면 되잖아 그죠 엇? 제작하기 대에 박 대박 낚시도구 있다 그러면 낚시할 수 있는거에요? 그러네 낚시할 수가 있네 일단은 아무것도 안보여 구구상자 제발 오! 항성제 수질정수하려 우와 이거 쓰레기 오 붕대 오 대박 시발 대박이네 대박 대박이네 대박이네 야 2층도 가봐야겠어 2층도 너무 무서운데 이거 공포게임은 아닌데 좋아 좋아 오! 우와 모자다 모자 대박 역시 사람은 도둑이 되야돼 도둑 대도둑 대도둑 우와 좋아 야 어 이게 뭐야 어 날로날로 52% 여기도 여긴 진짜 평생 집이다 여기는 대박이다 진짜 안 꺼져 안 꺼져 안 꺼져 안 꺼져 야 일단 이거를 이쪽에 둬야 할 것 같은데 이거 푸! 푸! 저 된거 같애 된거 같애! 테헤! 됐어 뭐가 있을까? 어! 우리 캔디바! 캔디바 쿵쿵따 바디캔 신문지 책 좋아 아무것도 없고 침대 밑에 아무것도 없고 어! 침낭이다 데헷! 야 일단은 물 끓여 빨리 어! 정수하기도 있네? 정수는 있다 해야지 아 불 꺼졌다 시발 시..시발 어! 야! 야! 뒤지겠는데 나? 잠깐만 나 뒤지겠다 잠깐만 일단 내가 역시 목마르고 굶지기 때문에 물 마셔 야! 움직임 마셔야지! 됐어! 이제 허기가 고프잖아 야! 열량이 이거밖에 없어? 야! 큰일났다 아냐! 일단 다시 불피어 아 또 개밥 먹어야되네 아 야 근데 먹을게 없어 개밥하고 캔디바를 먹어야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불 붙어야돼 불 붙어야돼 불 붙어야돼 불 붙어야돼 불 붙어야돼 할 수 있어 그렇지 불 붙어야돼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그렇지 바로 그거야 아 좋다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자 이제야 이제 뭐해야 되냐 정수해야 되냐? 허브차티비야 야 일단은 밥 먹자 어어 아 개밥 먹어야 되는 개밥 으어encia 루 여기 야 근데 신선도 이거 좋아 좋아 야 불 켜 놓고 밥 먹으면 안 돼? 연료 추가 여기 사장님 뱀 한 시간 추가요 좋아 이럴때는 뭐하지? 눈녹이기 정수하기 정수는 해야돼 진짜 물 끓이기 좋아좋아 어? 어? 됐어 됐어 요리하기 눈누났나 좋아좋아 오케 됐어 오오 좋아 배가 배만 고파 지금 야 이제 나가자 나가자 일단 나가 일단 안에 뭐 더있다는데 일단 여러분들 나갑시다 어휴 존나 참네 씨발 사슴이다 어? 후문이다 우와 뭐야? 우와아아아 엥? 엥? 반갑다 선반도 있네 야 안보인다 야 이거 야 이거 안보이는데 어떻게 해야돼 이거 감마 올리지 않았나 이거 시야각도가 뭐에요 이게 이게 어 더 잘 보이네 아이 뭔가 더 멋있네 일보.. 아 그래 불 피우자 솔직히 불 피워야 될 것 같애 랜턴이 있어요 아니 랜턴 어디? 밑에 랜턴이 있다고? 어 랜턴 길이 왜있다 데헷 나무 성장하고 랜턴.. 오케이 오케이 캔디박 좋아 돋보기 랜턴 기름 이제 어떻게 해야돼요? 위에 위에 fils 놀아 아 나 Seemsnic 귀엽네 아이 일단은 여기도 있네 여기에 난로가 아 나 너무 귀엽네 절대 나갑시다 오케이 밥같은걸 먹어야되는데 아이씨 일단은 아이씨 먹어 갑시다 자 앞에도 제발 뭐 있어야 될텐데 파민이 필요해 어우 바람 미쳤네 길 잃으면 안돼 일단 파민이 필요해 오케이 사슴인데 아 죽이고싶다 체헉! 어우 추워 어우 배고파 어? 저 폐강 아니야 폐강? 야 저기 폐강 아니야? 폐강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사람이 많다는건 밥이 많다는거 아니야? 어어 오우씨 내려가는건 위험한데 여기 일단 저기 가보자 폐강 어우 소리봐봐 폐강 가봐야겠어 헤헤 흐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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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많이 어흐어우 흐어우어우 으어우어우어우 으어우! 눈뜨라! 빨리 가야 돼 늑 빨래 가야 돼 좋아 어어 어? 어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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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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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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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난 브레이바이야! 어.. 어! 어! 뭐야 이거 씨.. 뭐야! 으아하! 아니야! 아 뭐야 뭐야! 빨리 뭐 어떻게 해! 뭐야! 이거 어떻게 해! 뭐야! 빨리 가세요! 뭐야!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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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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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어.. 어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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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안 돼요? 으아.. 으아.. 아 쉬워.. 휴.. 아휴.. 아휴.. 사슴 쫓.. 사슴 쫓으러 갔나봐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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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 버렸다고요? 뭔 소리야.. 아.. 아.. 추워 추워! 안 돼! 에이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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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왔습니다! 아.. 다녀왔을텐데 다녀왔습니다! 허어어.. 아.. 아.. 슈바야 살았다.. 아아! 아아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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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추워.. 아 추워.. 으..추워.. 으으 추워.. 으으 추워.. 어엌? 아 아 Esther 추워에 으아 대거 같은거 같아 소도하고 포도 버렸다구? 아cussions 이따 가져가야 가겠네 으아 추워. 으아. resso 아 빨리빨리 어, 그래 빨리빨리 어휴 좋댓했네 어떡해 9시간이나 남았는데 아직 다 버리고 왔네 소다랑 야 이거 칼 같은거 어떻게 쥐어? 칼 같은거 어떻게 쥐어 아 진짜 버리고 왔네 아이씨 아이씨 이렇게 뜯었다가 허브차 맞자 먹자 좋아 아 좋아 몸이 얼었어 아직 왜요 이거 캐릭터가 트름 한거에요 아니 아니 캐릭터가 트름 한거에요 진짜 내가 먹겠습니까 하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슈바뚜빠띠파 진짜 하나 수질 정수하려 야 이거를 이거를 땜에다 가는거야 그러면 땜 안에 있는 그 엄청 큰 많은 물들이 정수가 되는거지 대박인걸? 대박인걸? 개똑똑한걸? 와우 엄청똑똑한데 야 일단 좀 잘까? 한 두시간만 자야될거 같애 너무 추워 자야지 얘가 따뜻하거든요 그렇지 아 따뜻해 두시간만 자자 안녕히 주무세요 하하 하하 좋아 살았다 가자 다시 나가자 아 좋아 아 내 콜라 내 쏟아봐 내 쏟아 하하 야 그나마 덜 추워 덜 추워 덜 추워 가자 가자 나 침낭 하나 더 있어 일단 저 이따 올거야 좋아 뭔소리야 어어 어어 아이 뭐하는거야 깜짝 놀랐네 가자 갑시다 얘 라이프를 언제 쳤냐 그거 기다려봐 일단은 내 아이템 버리고 온거 일단 아이템 버리고 온거라도 일단은 주워야돼 눈에 띌거야 이 흰 돼지위에 돼지말고 돼지위에 내가 버리고 온게 잘 보일거야 좋아 다 왔을거야 돼지 돼지 좆대고 싶냐 돼지 어 이거 아니냐 아니네 어 이거다 이거다 하하하하 고rando 하하 어 반갑다아 야 일단 먹어야겠다 이거 그래 이거 배고픈 wired 되니까 마셔야 돼 그렇지 가자 가자 몇 개 더 버렸을 텐데 좋아 뒤에 또 있어? 아, 괜찮아. 언제가. 나 추워. 디지 상대인데. 자, 안에 들어가보자. 무너진 터널. 좋아. 안 갈 수가 없잖아. 설마 안 가지는 거 아니야? 가진다, 가진다. 오케이. 어, 안에 뭐 있다. 설마 총 아니야? 아, 씨발 장잡. 뭐야? 안 가지잖아? 뭐야? 뭐야? 어우, 뭐야. 오, 라이터 기운 개배. 대박 짜라, 박미. 세지레떼 좋네. 좋아. 오. 세지레떼 빠르네? 야, 빠르로 뭘 할 수 있냐? 야, 여기로 가야되냐? 여기로? 뒤에 문 있어요. 몸, 문, 달. 야, 일단은 배가 고파. 나 밥 먹어야 돼. 아, 씨. 여러분, 이렇게 누르면 게임 멈춰있는 상태예요. 아이템 창 보면? 아, 씨. 아, 시간 흘러요? 아, 개빡치네. 아, 있을 거야. 있을 거야, 먹을 거. 잔뜩 줄 거야. 나에게 잔뜩 줄 거야? 엄마야? 야, 좀 잘까? 저 어디론가 가고 있어. 먹을 거 잘... 아, 먹고 싶다 치킨. 막 산타가 메리 치킨! 하면서 막. 아, 니 아빠 산타 우리 아빤가? 하면서. 죄송합니다. 오. 앵, 아무것도 없는 거냐? 아니야. 뭐가 있을 거야. 어, 지금 그렇게 춥진 않아. 아까 막 20분 넘어갔는데. 어쩌 뭐지? 아까 같은 거 아니야? 그래! 으아악! 시치사야! 아무것도 없어! 아, 이게... 미래에 나 아니야. 뭔 소리야. 분명 이 사람이 이쪽에 간 이유가 있을 거야. 그래, 이쪽에 뭔가... 이쪽에 뭔가 뒀을 거야. 나 믿을심치 않아. 이곳에 뭔가 있어. 엥? 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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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? 좋아. 아, 제발. 집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. 아, 집. 집 나와라, 집. 아, 집. 집 나와라, 집. 뭔 저 옆에서 자아! 아, 집 있을 거야. 나 믿을심치 않아. 야. 야. 사람들이 얼마나 산장, 산장살인사건 얼마나 이런 와인이 일어난지 알아? 게임에서? 분명 그 사람 등, 그 사람의 산장이 있을 거야. 그래. 어, 집이다! 어, 집이다! 어, 집이다! 아, 집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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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야, 좀 자.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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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자. 어? 어? 이따, 이따. 한 시간만 자. 아, 추워, 추워. 아, 추워, 추워. 안 죽어. 뭘 죽어. 어, 살았어. 어? 제발, 제발, 제발. 뭐야, 뭐야, 왜 이래?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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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저기까지만. 힘내, 힘내.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. 좋아. 저기, 엄마 무시한 아이, 틈들이 있을 거야? 엄마야? 어? 야, 저, 야, 불나, 불나. 사냥꾼 오두막. 뭐야? 야, 불나. 안녕하세요. 사람 있는 거 아니야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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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하으 땅콩따기도 있네 아이 깡콩따기 야 대박 아 이건 이따가 이건 이따 보고 캔디밤 콩콩따 종이성냥 나무성냥 개좋아 수리도구 톨 세건이 예뻐 대박이다 야 소바이벌 칼 오케이 선박 대박인데 여기 배낭 배낭 반갑사 바느질 도구 야 주인 오긴 와 진짜로 날 겁주려고 하는 거지 그거 날 겁주려고 하는 거 알아 오 진통제 오케이 주인 안오잖아 아 쭈댄 석유통 야 대박이다 여기 핵 대박인데 여기 뭐야 밑에 밑에 뭐야 야 그냥 그냥 으허허헤헤헤 흐허헤헤 후큐 후큐 흡 후큐 후큐 으 Kick 후큐 후큐 아 너무 좋아요 후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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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흐흐흐흐흐흐으 하아 야 어씄이eln 뭐 뿔 diplom아 뿔뿌치 마라 으아! 어어! 좋아! 디딜 뻔했는데 너무 좋습니다! 아하하! 자 일단은! 한씩 30분 추가요! 30분 더 추가요! 추가 추가요! 좋아! 태운다! 연다! 아주 좋아! 아주 좋아요! 어허허허! 요! 열이! 아임 쿠킹! 아임 쿠킹중! 좋았어! 너도! 열고! 아이 좋아! 와 이제 돼지고기 이런걸 먹네 아이씨 이제 총이 있으니까 살려나자! 대박! 이런거도 열이야 중야! 요리킹조리킹 좋아! 대박! 대박이다 진짜! 자 일단 바로 먹자구요! 자 배고프기 때문에 먹어! 맛있으니까! 호! 대박! 쩔어! 하하하하하하 휴대용 전투신량은 이따 먹고 먹어! 배고프니까! 대헤헤헤헤헤헤헤헤헤 대헤헤헤헤헤헤 대에에 박! 일단은 총보봐 총 우야! 돛도 있어 덫! 낚시도구! 돛과 낚시도기왕 총! 내가 총와도 있어 애요! 쩔줘! 대에에 박! 열 발있나 이거? 대박이네? 가방 무거워예요 그러네요 저 버릴게 뭐가 있나